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한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은 이왕주식 쇼측 핵심채널 제 서브채널에 아침 7시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서브채널도 활성화시키면서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씨 투자점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시 가입은 자유가입 순수 후원이고요. 주시는 후원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속보 전달, 공동체 용성, 진정성, 가치성 부여, 실시간 라이브, 마페이디님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좌 간단히 한 번 보시면 장기중기 계좌 어떤 매매사항이 없었고요. 어제 반도체에 다시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속쓸이 현재 양전을 돌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중 상태 보시면 현재 비중이 현재 주식이 72%, 현금이 28%로 7대3의 비율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현금이 조금 늘어난 모습이네요.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54%로 테슬라가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물체권 금리 4.3%, 4.4%, 먼 달러 환율 1,400원, 픽스지수 16.86입니다. 시장 전반쟁이 분위기가 지금 좀 혼조색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분위기가 정말 컸죠. 하지만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반등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식구들 한번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이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이유가 반독점법 것과 약간 벌금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신고가를 돌파해주긴 했는데, 장 중반으로 갈수록 엄청난 무빙, 변동성으로 흔들림 강세가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탐욕 구간 58점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빅테크 퍼 모니터링 보시면 현재 테슬라이퍼가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기업들 보시면 애플이 37.73, 엔비디아 50.48 조금 하락을 해주게 되었네요. 엔비디아가 퍼가 하락을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 34.23, 구글이 23.34, 아마존이 43.48, 메타가 26.33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주고 있습니다. 심히 금리 인하 확률도 오시더라도 현재 인하의 확률이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과연 11월 18일 금리 인하는 어떻게 진행될지, 25pp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인하의 확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베스트 모양은 25pp가 증가되고, 동기량 확률이 감소되는 확률이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가통의 순위 보시면 현재 그래도 엔비디아가 1위를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8위권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약간 좋지 못한 소식을 통해서 좀 하락세가 있었고, 어제 알파벳이 좋지 못한 소식을 통해서 좀 하락세가 있었고, 순위권이 밀려나게 되면서 아마존이 4위권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구글은 현재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패소가 나오게 되면서 큰 영향이 있었고, 그 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미 법무부 크롬 강제 매각해라! 라는 요청으로 구글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해주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밀려난 모습이었고요. 오늘 영상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11월 21일 날 SOXX 반도체 1배수의 공매도 비율이 현재 80%를 돌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0%를 돌파했다는 건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증가했었던 순간이 있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더라면, 한 두 달, 세 달 동안에 이러한 높은 공매도, 특히나 80% 달해온 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11월 21일 날 어제 기준이죠. 본장 기준으로 공매도가 바로 청산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80%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조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상승마감에게 주었지만,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늘과 다음 주에 반도체 흐름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커진 모습으로 봤을 때 상승하면 좋겠지만, 꾸준한 상승과 지금 폭등을 통해서 위에 매물을 돌파하기보다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커졌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하다, 좀 찝찝하다라고 현재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SOSX, 예전에 상반기 때 장대문이 길게 나왔을 때 있죠. 그때 순간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공매도 비율이 60% 이상, 70%, 80%로 높은 비율로 차지했었던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공매도 비율이 80%다? 조금 찝찝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 간단히 보시면 어제 테슬라 소식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포드폴리오에서 우버를 대체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래드 거스터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 로보텍시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25년도에는 AI 수혜주로서 로보텍시의 산업이 크게 활약할 것이다 내용을 통해서 우버를 좀 매도를 하고, 테슬라를 매수한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매수를 했고요. 테슬라에겐 큰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 25년도는 FSD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산업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영향이 클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어제 영상과 그제 영상도 보시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는 유튜버도 테슬라를 매수하는 이 상황과, 기관들의 테슬라 매수세, 그리고 목표주가 상향을 보면 조금씩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확기민 순매수 결제도 보시더라도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내용 한번 보시면 어제 실족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유로데이터 한번 보시면, AI가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게 되었는데, 분석가들 올해 매출 증가할 것에 예측하고, 10점만 점에 9점으로 점수를 받게 되었고, 분석가 33명 중에서 그들의 수익을 상향 조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게 되었고, 애널리스트 목표치도 보시더라도 현재 220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9부터 220까지의 범위가 증가된 걸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실 수 있다. 그리고 투자 모델도 보시자로 16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연역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25년도 2월달 다음 시적 발표일인데, 0.85로 지금보다 더 높은 예상치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출 추정도 높아지게 되었고요. 지금 23년도 4분기부터 25년도 3분기까지 쭉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어제 주가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었지만, 엄청난 무빙으로 흔들림이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많이 혼조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가의 상승세 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도 계속 이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175에서 더 나아가서는 190까지 목표 주가 상향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보면은 한 175까지는 지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닷컴보블 때 현금 비중,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 비중보다도 현재 2024년도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24년도 11월 21일 기준인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트 간단히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분위기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추세로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안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 코인 관련된 종목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하싹 종합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나하싹 종합지수가 그래도 지지 추세 맞아가면서 지지 받아주면서 긍정적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보시면은 그래도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올손 위로 마무리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개파랑 났던 이 부분을 채웠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정별로서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19,082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여기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그 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 18,068 라인을 지지 받아주면서 그래도 깨지지 않고 버텨주는 의지는 강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이시더라도 주봉이 여기서 좀 후근형이 나와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장대문 봉이 중간선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18,972 라인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장대문 중간선 후근형의 중간선을 지지 받아줬고 5일선을 지켜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다음 주봉이 여기 은봉의 중간선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 추세의 저항과 이 갭을 채우고 반응해줄 것인지가 여기 중간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1봉과 주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QQQ도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삼각수렴에서 현재 하단 추세에서 지지 받아주고 21선, 5일선 돌파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 장대양봉, 밑선을 좀 돌파해주면서 갭을 채우려는 시도는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도 503과 505에 지금 머무고 있는 상황과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현재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더 보이시더라도 스파이더 동일한 흐름으로 여기 갭이 났던 부분을 지켜주고 585 그 전에 정고점을 지지 받아주고 양봉과 함께 5일선 위로 올라왔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장대 은봉에서 갭 파락이 났던 그 밑선 592 라인 그 위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그 전에 은봉 중간선이었던 595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우도 보시더라도 다우도 현재 5일선 위로 올라온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은봉의 윗선 44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정배열로서 5일선 위로 올라왔다면서 조금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QQQ가 5일선 위로 올라왔고요. 스파이도 5일선 위로 올라왔고 다우도 5일선 위로 올라온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든다. 네, XOXX도 5일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그 전에 장대 양봉 중간선을 215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장대 은봉의 윗선 211달러를 지지받아주고 반등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죠? XOXX 공매도 비율이 80%를 현재 넘은 상황 속에서 이 부담감을 갖고 여기 갭이 났던 부분을 쉽게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것인가가 오늘 금요일과 다음 주에 주봉 형성, 일봉 형성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렇게 좀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상승한다라고 하면 장대 은봉의 중간선 220라인까지는 상승해주고 돌파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61선 지지받아주는 이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지만 공매도 비율이 80% 넘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찝찝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끌면서 다시 반도체도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겠지만 항상 다른 면도 살펴볼 필요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도 보이시더라도 그 장대 양봉이 나왔던 221라인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좀 하락을 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비율이 80% 이상 나온 게 조금 찝찝하다. 지금 월봉도 5일선 아래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은 반도체가 조금 엔비디아와 함께 힘업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OXX가 좀 첫 번째로 장을 좀 무너지는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지만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 추가 상향과 엔비디아 실적 상향까지도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매수의 의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가 현재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승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더라도 테슬라가 급등 나오기 전에 특징이 거래량이 급감해주게 되면서 다음에 상승세가 컸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매도의 힘도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를 좀 볼 때는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꾸준하게 6천만 주 이상 그리고 5천만 주 이상 조금씩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과 매도의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도 거래량이 작아지고 매도의 힘도는 약해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저점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5일선도 그 위로 마무리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 일봉 자체로 보시면 346라인을 돌파해야 어떤 액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건강한 눌림을 주고 반등의 여력이 있어야 다음 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상 보이시더라도 주봉은 현재 342라인 그 전에 여기 매물의 그 아래 밑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에 장대음봉 중간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봉상 346을 돌파해야 되는 입장과 주봉상 342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봉상 장대양봉 큰 기둥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300달러 유지해주고만 해도 감사하고요. 월봉도 보시더라도 그래도 월봉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여기 361이 월봉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넘어야 되는 큰 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61 여기 네 월봉 다시 보시면 361 주봉 342 안착 일봉 346 돌파 여건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제 본장에서 152달러 152.89까지 와 완전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면서 야 이제 좋다 가자 이 느낌이었는데 어느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좀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거는 제가 148을 돌파하고 다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말아올리면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매수의 의지와 기관들의 목표주가 상영과 실적 발표도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는 이 힘과 매수의 의지도 보여줬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구나라는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앞으로 엔비디아 좋아질 겁니다. 이런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식구들 한번 보실게요. SOXX 네 오랜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공매도 비율이 80%도 왔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SOXX 현재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배수는 조금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조금 네 중간적으로 매도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WN 러셀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64.82 전일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러셀도 좀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요. 다우 공매도 46.05 전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네 견고한 모습 스파이 공매도 43.80 전일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QQQ 공매도 62.20 전일 대비 2% 상승했습니다. SOXX 공매도 아까 전에 보셨죠? 차트랑 전반적인 내용 보셨습니다. 네 80.05 80.55 전일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네 찝찝합니다. 상승하에서 쇼시키지 나면서 네 계속 이렇게 다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정말 좋겠지만 네 이 부분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석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48.84 전일 대비 6%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 공매도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SOXX 반도체 식구들도 상승세가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네 그냥 보통적으로 매도세가 있었고 공매도 주의 보시면 58.13 전일 대비 3% 하락했습니다. 네 공매도 비율이 좀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1봉과 주봉 월봉 돌파해야 되는 자리 346을 1봉 상 돌파해야 네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캐시우도 보시면 관망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19일날 마지막 매도하고 지금 관망이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유물랑 78만 주입니다. 사업김이 순매수 결제 1등 엔비디아 2등이 마이크로 스트로테리지 네 요즘에 핫한 종목이고 3등이 이더리움 ETF고요. 5등이 엔비디아 2배수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등상회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율의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